안녕하세요. 예안세무에게 임하섭 세무사입니다. 5분특강 기업진단 이것만은 알고 하자 이번 시간은 제11강 육아증권 및 매출채권입니다. 육아증권 및 매출채권의 평정에 대해 살펴볼건데요. 먼저 육아증권의 평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아증권 실무사항 딱 하나만 빼고 전부 경업자산으로 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. SPC 등 특수목적 법인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사항은 흔치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위에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빼고 전부 경업자산으로 본다. 그 하나가 무엇이냐. 우리가 전에 등록기준 할 때 네 번째 사항이 있었죠. 공제조합 출자금. 진단대상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증권으로 인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 부분은 진단기준일 현재로 평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평가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평가 손익에 대해서 가감하는 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것은 출자자수확인원을 진단기준일 현재로 받아 봐서 평정을 해주시면 되겠죠.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. 다음으로 매출채권의 평정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채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희가 공사 미수금을 사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소도 인정이 되지만 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공사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진행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진행률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실게요. 진행률 따라 이제 저희가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자본금을 더 잘 나오게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 다음 시간 이제 재고자산과 진행률에 대해 살펴볼 때 좀 더 다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번 시간엔 그 진행률 계산을 하는 경우 실질자본금이 더 잘 나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. 그러면 보시면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해서 즉 공사 미수금에 대해서는 부실자산으로 처리되어 차감하는 평정을 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2년의 기준점은 뭐냐?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입니다. 즉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실자산으로 보아 차감하는 평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첨부할 때도 그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난 건 어차피 부실자산 처리하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2년 이내 채권들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시면 되겠고요. 그렇다면 또 2년 이내 매출채권은 어떻게 되냐? 그 부분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. 이 부분이 만약에 설정이 안 돼 있다. 이 부분도 이제 똑같은 효과로 그 채권 잔액에 그러니까 저희가 부실자산 차감하고 남은 채권 잔액의 1%만큼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안 돼 있을 경우 그만큼 또 차감하는 평정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진단 기준일 현재로 매출채권 잔액이 1억이고 대손충당금은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리고 2년 이상 경과한 채권은 5천만 원입니다. 이 경우 그럼 평정을 어떻게 하냐? 먼저 첫 번째로 부실자산 아까 2년 경과된 채권 5천만 원을 일단 차감하는 평정을 해주시고요. 그럼 남은 잔액이 얼마죠? 5천만 원이죠. 5천만 원의 1% 즉 50만 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? 그래서 50만 원만큼 또 차감하는 평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총 5천 50만 원을 차감하는 평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유가증권 및 매출채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5분특강 임하섭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